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. 사업지원 두번째 유지보수 계획의 유지보수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플랫폼 유지보수를 하는 과정을 도식화하여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단계를 구축합니다. 유지보수를 주목구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떤 단계를 통해서 신속하게 처리한다. 순서들을 통해서 한다든지 도식화 시켜서 한 페이지로 아 이렇게 유지보수를 하는구나 일목연연하게 한눈에 보일 수 있게끔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.